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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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는 구독 한 명이 안 나오는데? 네. 변기 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요? 아니 깜짝! 변기 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 무슨 이 있다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보통 먹는 게 정말 많고 잘 먹기 위해서 우리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배워보는 그런 두 번째 챕터!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맛 없는 거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가 제 신조이기 때문에 못 먹는데도 먹을 만하다. 오이를 못 먹지만 오이의 찬 맛을 GS놈들한테 배웠다. GS놈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나는 아구를 떤 사람이야. 이게 되게 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잘 듣고 있네, GS놈들아. 여기 앞에 레몬도 있고 이런 거 불닭소스도 있고 한데 한번 먹어보면서 우리가 맛을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저 이거 못 먹어. 못 먹어요. 불닭볶으면은. 배워보는 거죠. 좀 이렇게 레몬 신 걸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레몬으로 한 번만 갈게요. 네. 레미안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몬. 몬. 몬디를 방해. 와 손을 막 있었어. 근데 이 부분 드러낸다고 하세요. 아 제가 드러내려야죠. 진보인다. 엄청 쉴 것 같잖아요. 그냥 먹을만 해. 응. 네. 여기까지 이 앞에까지.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까 다 진실되게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한다가 제 신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게 또 예능 아니니까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연기를 무선 씨가 또 준비했다고요. 어우 다행이다. 뜨거운거죠 우리가. 뜨거워 뜨거워. 그러면. GS25에서 이거 완전히 평등입니다. GS25에서. 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뜨거운 아이스크림. 김 나오는 거 보이세요? 느낌이 안 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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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를 이어서. 이어서 우리 명훈 씨가 또 매운 거로 가르치다. 와. 향부터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요? 왜 이렇게 어색할까? 만약에 진짜 어색하면 이거 진짜 뿌려들 수 있거든. 오. 오. 실패. 명훈 씨가 이건 진짜 잘 살릴 것 같다. 잘 살릴 것 같다. 레몬을 달콤하게 넣기. 아아. 제약진 분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맞아. 실제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하고. 실제라고요? 그거 이제 너무 더 달콤하게 생겼어요. 네 명훈 님 좀 소통 좀 해주세요. 아아. 무조건 시도. 나가자. 나가자. 먹어봐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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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표정이 왜 그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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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모는. 세이크였구요. 모르겠네. 아아. 삼개수제비. 삼개수제비. 삼개라면 아시죠? 네. 아우. 잠시만요. 이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니고 지금 하수구가 막힌 소리예요. 하수구가 막힌 소리라서. 아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명훈 씨가 라이브 커머스에 좀 관심도 많고 좀 잘 할 것 같지 않아요? 깜짝이요? 네. 한번 팔아볼래요? 팔아볼래요? 진짜요? 제가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말 실수하면. 실수해도 뭐 고기가 잘리는 거죠. 맞아. 우리 홈쇼핑을 한번 잘 이끌어서 나가 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우선 오빠 자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파이트클럽 가서 한번 맞고.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계속 영원한 자네. 제목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음영 감독님이. 우선네리님이 오빠의 옷을 이렇게 더럽혀진다는데? 하수구. 진짜요? 네. 누가 음영 감독님이? 진짜로? 날 쳐다봐. 아 잠시만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죄송.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지금 왔습니까? 홈쇼핑 물건 팔러 왔습니다. 물건 팔러 왔습니다. 로우 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노 페이로 한다고. 뭘 또 오 페이로. 이제 생방 시작. 이제 23분 전인데. 뭘 보신 거예요? 맥박을 보시고 가네. 군대지 불백 도시락. 그리고 군대지 껍데기.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또 판매해달라고. 뭔데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2월 11일에 무슨 날일까요? 아 빼빼로. 아 빼빼로데이구나. 아 빼빼로데이. 10월 11일.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랑의 열매랑. 아 콜라볼 또 했네. 어머 잠깐만. 빅 이슈. 빅 이슈 이거 잡지잖아요. 이거 잡지인데. 이건 또 카카오 프렌즈랑. 아 너무 귀엽다. 어머 귀여워. 이거 우리 때 싸이월드 아니야. 아 싸이월드. 우와.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내 전보다 삶의 마음 그렇지 않아. 약 좀 좀 챙겨 먹어. 고집 부르지 말고.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 커머스 제가 하는 거. 홈쇼핑 시작부터 한 번 봐봐. 기달려서. 시작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꽁트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아 맞아 맞아. 하지만 난 널 사랑을 못 받겠어. 왜? 이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냐. 이렇게 막 들어가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자 흠집이 시작합니다. 가겠습니다. 공수전. 민수전. 김수전. 퓨. 이게 말로 안 듣던 그 금대지 식당이구나. 저기요 죄송한데. 아 저 뭐야. 아 제가 먼저 서있단 말이에요. 태치기 할 거예요. 아 이따 씨. 이게 열받기면 다시 치기 할 거예요. 빡. 으악. 아니 여러분. 이러지 말아요. 줄을 서지 않고도 금대지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떡해요. 바로 금대지 불백 도시락으로요. GS25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줄을 안 서도 되겠네요. GS25에만. 어.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몰라? 어떤 날이지? 우리 헤어져. 어 잠깐 영지야. 혹시 이거라면 너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야. 펜짝 펜짝. 아름다운 너에게 내 멋진 사랑을 전해줄게. 사랑도 얻고 사랑도 많이 나누자고. 오빠 고마워. 오빠는 참 마음도 따뜻한 사람인가 봐. 나랑 진짜 사귀어 줄래? 영지야. 나한테 와. 나한테 빼빼로 와 이만큼이나 있어. 오빠 너무 멋있다. 역시 GS25만 있으면 여자친구를 먹을 수 있다고. GS25. 물건이네. 물건이야. 안녕하세요. 갓생기획의 팀장 허영지입니다. 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너무 좋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한배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잠깐 꽁트로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로고부터 일단. 금대지식당. 외관부터 좀 봐볼게요. 봐봐요. 이게 금대지식당의 로고예요 여러분. 돼지코 모양 이런 거 봐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금대지식당이 이게 보통 유명한 데가 아니라면 뭐. 2019년부터 3년간 지금 미슐레 빅그루망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웨이팅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줄 서면서 또 아쉽게 금대지식당 음식 못 드셨던 여러분. 이제 GS25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샌드위치 삼각김밥 도시락으로 나왔는데.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본 이 불백 도시락은 식감도 너무 좋았고. 식감도 좋았어요. 진짜 약간 연탄불고기의 맛이 났어요. 이 목살 김치 짜그리. 이 짜그리가 밥도둑이에요. 이 밑반찬들은 다 그 금대지식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중에 진짜로 금대지식당 밑반찬 아니에요? 네 마찬을 진짜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내 최애. 껍백입니다. 1인분의 양이 이만큼. 여기에 더 좋은 거는 이 소스가 여러분. 3종입니다. 3종이에요. 뭐야? 이런 이벤트가? 용호 씨 이거 뭐예요? 지금 구매하시면 이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 두 분은 빼빼로데이 추억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빼빼로데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몰래 제가 사갖고 제가 받은 척 한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저희 언니의 남자친구를 주기 위해서. 잠시 언니분도 방송 활동을 하시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빼빼로데이를 좀 좋은 의미로 좀 더 기억나게 해보자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와 콜라보를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빼빼로 그냥 주고 봐 주고 봐 이런 거에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삼으로써 진짜 진짜 찐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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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근데 잠깐만 이거 최우순 씨가 여기 있는데요? 아니 우선이 아닙니다. 아 맞는데요? 이게 빼빼로데이 제가 선물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지만. 거짓말. 예 거짓말. 짜라란. 아 귀여워.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나. 이건 또 이거. 제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만 칼퇴할게요. 아니 빼빼로데이 이벤트 또 있어요? 그니까. 우와. GS25 이러면 곤란해. 남는 게 있냐구. 맞아 거의 미쳐서 하는 거 아니야? GS25 이런 이벤트 할 거면 내 담배나 사주.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제품도 좋은 제품들. 그리고 좋은 이벤트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GS25에서 여러분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품절 임박. 지금 당장 달려갈 거야. 정말 물건이야 물건이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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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들어가요. 진짜 맛있네. 연락해 주세요. 퇴근해요 퇴근. 근데 왜 제 거 할 때는 안 웃어주고 최우선 할 때는 왜 사박 붙여줘요? 사명 씨 하나 줘봐요. 빼. 빼도 빡도 못 할 걸. 롱. 잠깐만 주세요. 아니 잠깐만 저 한 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내시경을 하면 어떡해요.